옛날 귀의 모습입니다. 옛날 귀의 모습입니다. 안에는 못 들어가 본다고 하네요. 정리 귀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이런 모습을 되게 그렸다고 하네요. 옛날 귀에 대한 풍금이 있네요. 옛날 귀에 대한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하네요. 옛날 그대로 모습입니다. 저곳에서 우사님께서 설계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풍금도 있네요. 여기가 권중화 전두산님이 성교하신 교회라고 하네요. 정리 교회의 옛날 모습입니다. 기념관처럼 되어 있네요. 강대상의 모습입니다. 정리 교회의 옛날 강대상의 모습입니다. 정리 교회의 옛날 강대상과 함께 하셨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어서 상추가 귀엽네요. 예쁘게 봐주세요. 너무 맛있게 먹어서 상추가 귀엽네요. 교회의 옛날 귀의 모습입니다. 신발장도 있고 이렇게 옛날 귀의 입에 딴 모습입니다. 오후 시간 되세요. 봄날 되세요. 경북 을성 중리 교회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흰제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하트 93